짜장면 배고파는데 다행이다 고춧가루 뿌려먹니? 짜장면에? 네 식초 넣니? 아니요 짜장면 식초랍 너? 형 짜장면에 지식 제가 높겠어요? 형이 높겠어요? 맛은 너가 더 잘할 수 있어도 지식은 내가 조금 더 높을 것 같은데 짜장면에 뭐 들어간 줄 알아요? 알지? 춘장, 양파, 짜장고기, 짜장면 끝 아니에요 무슨 재료가 그렇게 짜장면이 쉬운 음식인 줄 아세요? 그것만 넣으면 끝나게? 또 뭐 들어가야죠 오이 오이를 짜장면에 왜? 감독님이 비웃으시잖아 지금 오이 넣는다고 지금 아무도 안 비웃고 있는데 지금 두 분 웃고 계시잖아 짜장면에 오이를 왜 넣어 계란 넣어야 돼요 그거는 지역 간에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 지역은 호박 같은 것도 들어왔어 호박 들어가지 이렇게 네모나게 해가지고 호박 들어간 감자 들어가야 돼 아 내가 감자를 빼달라고 했어 언제? 텔레파시 특집? 어 오늘 텔레파시 특집이구나 오늘 맛인지 맛없는지 텔레파시로 얘기해줘 응